아빠야 우리들이 꾸러기 아빠는 너무 떠서 안 돼 우린 꾸러기 칼슘 젊은 우리끼리 통하는 꾸러기 꾸러기 키 쑥쑥 아니야? 삼음절 같은데, 삼음절? 키 쑥쑥? 키가 쑥쑥? 키가 쑥쑥? 우리끼리 통하는 꾸러기 철력 키가 쑥쑥 꾸러기 철력 음이 안 맞는 것 같아 세 글자 같아, 세 글자 우리도 그거 생각했는데 키밖에 없을텐데 우리는 꾸러기 철력 우리는 세자야? 진짜 짧아, 되게 짧은 것 같아 진짜요? 우리는 꾸러기 철력 열처끼럭 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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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짧다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키 관련이야 어렸을 때 애들은 저걸 일부러 먹게 하려면 광고 문구들이 무조건 키였거든 키 키무럭 무럭 꾸러기 철력 키무럭 무럭 아니야, 세 글자 같은데? 뼈로 가잖아 뼈 튼튼? 뼈 튼튼 꾸러기 철력 세 글자랑 뭐 몸 튼튼 꾸러기 철력 너무 끝나는 거 아니야? 한 글자가 세 개가 만복이 됩니다 대글자 대글자 맞잖아 땡땡 짠 꾸러기 철력 한 글자가 세 개가 우리끼리 통하는 꾸러기 철력 뼈뼈뼈뼈 꾸러기 철력 은근인데 답할게요 뼈뼈뼈뼈 꾸러기 철력 은근인데 답할게요 우리끼리 통하는 꾸러기 철력 철철철 꾸러기 철력 앵? 알았어 꾸러기 철력 꾹꾹꾹꾸러기 철력 꾹꾹꾹1 극꾹꾹 꾹꾹꾹꾹꾹 꾹꾹꾹꾹꾹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꾉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Questo 그래서 랄랄라처럼 근데 너희가 봤을 때 이거 키 우리 어렸을 때 우유만 먹으면 무조건 키 큰다고 해서 우유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 저는 아버지가 크세요.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가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가 배구하면서 좀 키가 큰 편은 아니어서 아들 키 키우게 한다고 콩을 먹으면. 콩 좋아? 콩. 그냥 콩. 렌틸콩은 아니지. 그래서 콩을 직접 여기 공터에다가 심어서 그거를 콩 갈아서. 어머니가 갈아서. 대단하시다. 예전에서 콩밥 먹으면 키 큰다고 했잖아. 그런데 애들이 골라먹고 그랬잖아. 콩 안 먹으면. 콩도 많이 먹었어. 그렇죠. 콩나무 이런 것도 많이 먹었어.